자 40번부터죠 그때 입지계수 계산부터요 자 이 입지계수 계산은 이거는 할만한거에요 이거는 버리는거에요 할만한거죠 거기에 이제 입장정리가 되어있어야 돼요 할만하는데 일단 40번은 보세요 입지계수를 계산해야 돼요 그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입지계수를 계산하는 문제는 전국 B분의 지역 B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걸 계산해요 A지역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A지역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 150이죠 그리고 전국의 전체를 찾아야 되죠 그죠 전국의 전체는 항상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쪽에 얼마구요 400이고 이쪽 위가 600인가요 요렇게 해서 박스를 쳐서 A지역의 부동산 LQ를 계산하죠 그래서 전국 B분의 지역 B 요렇게 분모분의 분자 요렇게 하죠 네 그래서 1000분의 400분의 600분의 150 요렇게 요게 이제 쉽게 요게 40%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요게 쉽게 40% 계산이 되고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25%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얼마죠 0.625인가 0.625죠 쉽게 계산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되구요 안되면은 요렇게 안쪽에 것끼리 곱하고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위 이렇게 요렇게 하면 되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41번과 42번은 이거는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비교하는 문제는 굳이 계산을 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41번은 섬유산업의 입지개수가 높은 도시수는 했잖아요 그럼 섬유산업이니까 300,200,500,000 요걸 보면 되는거죠 300,200,500,000 요쪽을 보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전체 산업은 450,450,112,000 이거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거요 이게 A도시, B도시, C도시 섬유산업 그러면 2000분의 1000분의 450분의 300로 가구요 2000분의 1000분의 450분의 200 요렇게 하는거죠 2000분의 1000분의 1100분의 500인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구요 요 위에 것 비교만 해도 된다는거죠 그죠 요게 지금 450에 300은 요게 약 3분의 2인가요 150,3분의 2잖아 3분의 2 그죠 150에 두배고 150에 3개는 3분의 2죠 근데 450분의 200은 그거보다는 작죠 반이 안되잖아요 얘는 2분의 1보다도 작잖아요 근데 이거 1100분의 500도 이것도 2분의 1보다 작죠 요게 이제 일단 제일 크고 A가 제일 크고 요거 계산하면 되죠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기 있어서 두드려야되죠 450분의 200 하면은 약 몇이 나오나요 450분의 200 하면은 0.44 정도 나오나요 0.44 요거는 약 0.45 나오나요 이게 약 0.45 나오죠 이게 0.44 나오죠 그러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이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이게 크게 비교할때는 이렇게만 하면 되요 이게 42번도 마찬가지예요 42번도 B도시가 A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묻는 거잖아요 B에서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굳이 계산을 끝까지 안해도 되고요 그 퍼센트만 알아도 돼요 A도시와 B도시 퍼센트만 비교하면 되니까 A도시의 제조업은 몇 퍼센트에요? 1000명 중에 300인 명이니까 30%고요 A도시의 금융업은 1000명 중에 500명이니까 50%죠 금융업은 A도시의 부동산업은 1000명 중에 200명이니까 20%죠 저저저저 부동산업은 부동산업은 20%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B도 마찬가지예요 3000명 중에 1200명 이거는 40%죠 제조업은 40% 그 다음에 금융업은 50% 똑같죠 그리고 부동산업이 10%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업이 A가 더 특화되어 있죠 근데 지금 B도시가 더 특화되어 있는 거는 B도시가 더 특화되어 있는 건 제조업이죠 이렇게 더 특화되어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계산을 끝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일리 허프의 이론 계산인데 자 여기서는 43번에서부터는 43번에서부터 40 몇 번인가요 46번까지죠 근데 그 중에서 43번에서 45번까지는 이게 유형이 같은 유형이에요 46번만 다른 거예요 46번만 달라요 왜냐면은 지금 46번은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 간 거리는 12km이다 여기서 이 12km를 알려줬어요 12km 이걸 알려줬는데 A면적은 2000이고 B면적은 8000이에요 2000 8000 자 이렇게 알려주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라 두 쇼핑센터에 상권 경계를 묻죠 경계를 묻잖아요 이 문제는 경계를 묻는 문제요 경계를 묻는 문제는 이제 작은 쪽에 가까이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계가 얼마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거리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전체는 12km지만 이게 경계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43번에서부터 45번까지는 지금 이 중심지의 크기를 다 알려주거든요 4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0000이고 여기가 20000 알려주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도시가 거기 이제 도시가 이렇게 30만명 도시가 있으면 이쪽으로 1km 이쪽으로 2km요 거리 알려줬죠 크기 알려줬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거리와 크기를 다 알려줬잖아요 이 차이점이요 여기는 거리를 안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거리와 크기를 다 알려준 이런 경우에는 흡인력을 계산 할 수 있어요 숫자로 A가 당기는 흡인력 B가 당기는 흡인력 B가 당기는 흡인력을 계산하면 된다고요 이게 다 숫자로 하면 되니까 이게 거리의 제곱 1제곱이고 크기가 10000 되죠 근데 B가 당기는 힘은요 2의 제곱이잖아요 4분의 2만이죠 그러면 크기를 구하면 저희 분자는 조금 만이고 요거는 5000이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과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죠 이게 지금 모르잖아 이거를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A, B하면 한다고 해도 이 A가 당기는 힘은 A의 제곱분에 2000 이렇게 밖에 안되죠 모르니까 B가 당기는 힘은 B의 제곱분에 8000 이렇게 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이제 B가 당기는 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거 아직 모르지만 경계지점에서는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분자가 몇 대 몇이에요? 1 대 4 제일 간단하게 숫자를 바꿔요 2 대 8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수 1 대 4로 바꿔야 돼요 1 대 4 자 그러면은 크기가 1 대 4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갖기 위해서는 A의 제곱 대 B의 제곱이 요것도 1 대 4가 돼야 된다는 거에요 그럼 제곱해서 1이 돼야 되고 제곱해서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A는 B는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 대 B는 1 대 2라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총 몇 등분을 해서 총 세 등분을 해서 한 개는 저쪽에 두 개는 이쪽에 그래서 12키로를 세 등분하면 한 칸이 4키로가 되니까 4키로 8키로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경계를 묻는 문제는 빨리 이게 몇 대 몇인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 몇 대 몇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고요 1 대 4가 되거나 1 대 9가 되거나 4 대 9가 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제곱수가 나와야 된다고 제곱수가 그래야 이걸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한 후에 힘을 계산했잖아요 힘을 계산했으면 이게 만이고 오천이면 전체 만 오천 명이 있다면 만 명은 이쪽으로 하고 오천 명은 이쪽으로 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만 대 오천이니까 2 대 1이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2 대 1이기 때문에 전체 셋 중에 둘은 저쪽으로 가고 셋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3분의 2는 저쪽 3분의 1은 이쪽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A쪽 3분의 1은 비초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그냥 20만 10만 이렇게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과로 속에 도시인구의 70%만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쪽이 20만이 가는 게 아니라 20만에다가 곱하기 0.7을 해야 되고요 이쪽이 10만에다가 곱하기 0.7을 해 70%만 가니까 그럼 이거 14만 명 이쪽으로는 7만 명 이렇게 됐죠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은 얘가 3분의 2니까 약 67%가 되는 거예요 67%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44번이나 45번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하면 되겠죠 이거는 연습하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위치지대 계산입니다 자 이 위치지대 계산은 이거는 위치지대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에요 그 위치지대는 뭐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그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요 수송비 그래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갔다 팔면은 그 매상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상고에서 생산비도 빼고 뭐도 빼야 된다고요 수송비도 빼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빼서 남는 게 뭐라고요 이 남는 게 지대 남는 게 인용 남는 게 지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쌀 우유 사과 이렇게 해서 시장에 갔다 팔면은 얼마에요 쌀 우유 사과 쌀은 120 우유는 150 사과는 이거 갔다 팔면 이렇게 돼요 우리 생산비는 60 85 120 이죠 여기가 85 120 이렇게 그다음에 수송비 5 4 6이잖아요 5 4 6인데 문제는 수송비가 킬로미터당 5 4 6이잖아요 도시까지 거리가 15 킬로미터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수송거리가 15킬로잖아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5원에다가 15킬로를 수송해야 되니까 전부 다 곱하기 15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빼는 거고 이걸 이렇게 빼는 거고 이걸 이렇게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 75 75 60 하면 135 빼야 되죠 120에서 135 빼는 거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거 60인가요 145죠 145니까 5 남죠 여기서는 90과 120이니까 210에요 마이너스 10이죠 음 결국은 우유 우유만 남는 거죠 어째 계산이 더 쉬운 것 같죠 그죠 이게 계산이 원래 계산이요 이게 사람들이 워낙 계산을 저기 두려워해서 그런가 하여튼 숫자만 보면 울렁증이 있어 그런가 사람들이 꺼려서 그렇지 사실은 계산 문제가요 그 딱 다리 딱 떨어지고 그 프리법만 알면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요 오히려 이게 효자 효자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입장 정리해서 버려버리고 풀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반복해서 연습하면 되고요 그리고 밴드에 지금 올렸잖아요 계속 밴드에 올리는 게 1월 달부터 올렸는 게 지금은 한 달에 한 20개씩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월 초에는 아주 기초적인 거 그냥 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해도요 2, 3, 4, 5, 6 5개월이면 한 달에 20개만 해도 100문제 아니에요 이게 100개는 물론 이제 지금 몇 개는 이제 반복돼요 지금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아마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해드리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밴드 자료 보내드렸으니까 빨리 그거 개선 문제만 따로 하면 되니까 따로 풀 필요는 없이 파일로 따로 모을 필요는 없이 어떻게든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48 원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출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대상 부동산이 거래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에서 10% 우세하다고 할 때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이게 이제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죠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에서 이제 백분의 백 이걸 기준으로 잡고요 사례가 어떻다다 대상이 어떻다다 이렇게 이제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우세라고 돼 있어요 대상이 우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숫자를 바꾸는 요 숫자를 사례분의 대상이 110% 이렇게 사례분의 대상이 백분의 110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2번이죠 2번이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기본이에요 요런 형태가 이제 기본이에요 요런 거를 잘 할 수 있다면은 요런 거 한 서너 개 두세 개 묶어가지고 이게 계산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50번처럼 50번 그러니까 50번을 먼저 보세요 49번은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의 계산이라기보다는 가중평균 개념에 가까워요 50번을 먼저 보시면 자 의류 판매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조사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 A는 아래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자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대상이 사례보다 개별적으로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백분의 110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 지역의 상권이 사례지역보다 5% 열등이에요 대상의 상권이 5% 열등이에요 백분의 95 대상이 열등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2일 전에 9억이에요 2일 전에 거래된 거는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곱하면 되는거에요 9억 곱하기 백분의 110 곱하기 백분의 95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아야 3개거든요 이게 많아야 3개에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요거보다 요거보다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러면 패스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51번을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지금 50번은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론 공부하는 이론 지금 50번 같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종합적 비교법이에요 기회가 되면 이렇게 이론으로도 좀 하라고요 이건 항목을 안 나누었잖아요 근데 51번은 지금 개별 요인에서는 항목을 나누었죠 이렇게 개별 요인에서 이렇게 항목을 나누는 것을 평점법 한다 평점법 들은 적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방법 이렇게 하면 벌써 머릿속에 평점법 떠오르나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되면은 그게 되는거죠 그게 된다는 공부가 돼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런 식으로 50번처럼 대상이 10% 개별적으로 10% 우세 이런 종합적 비교법 가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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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나누어졌네 평점법 이게 딱 나오면 그 이제 이론까지도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 이런거 됐죠 근데 그 항목의 개수가 몇개요 여섯개죠 자 넘어가시면 53번을 보세요 53번의 항목이 몇개요 52번에 네 다섯개죠 차이가 뭐예요 획지가 획지가 있느냐 없느냐죠 52번에서는 지역요인을 물어요 개별요인을 물어요 52번에서는 지역요인을 묻죠 51번에서는 개별요인을 묻죠 바로 그 차이예요 획지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은 개별요인을 묻는 거고요 획지 항목이 없으면은 지역요인을 묻는 거에요 그거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지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이렇게 다섯개 써놓고 다음 중 개별 지역요인 비교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러면 획지 조건이 되는 거에요 됐죠 자 그럼 51번 풀어볼게요 자 51번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 시점 현재의 대상 토지 가격을 구하시오 표준지 공시지가는 얼마고요 만원이죠 자 여기서 대상 토지는 표준지 인근 지역의 서자인데 뭔 소릴까요 인근 지역의 서자인다는게 이런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같은 지역 같은 지역 표준지가 대상 토지가 표준지에 인근 지역을 소재한다는 얘기는 같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역요인이 지역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지역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요인 비교치가 1위라는 의미에요 그게 두번째 줄이 다음에 공시지과 공시기준 이후에 기준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3%에요 지가 변동률이 3%다 하면은 그동안에 3%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로 안줬죠 그동안에 3%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는 시점 수정치를 구해야 돼요 몇이라고 해야 돼요 시점 수정치는 1.03 해야 되겠죠 1 플러스 0.03 이게 뭐라고요 시점 수정치 이렇게 변동률법은 이렇게 한다고요 1 플러스 변동률 여기 무슨 법이라고요 지금 변동률법이에요 변동률법 변동률법은 1 플러스 변동률 이렇게 한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1.03 나왔죠 다음에 이제 밑에 개별요인 분석표를 봐야 되죠 개별요인 분석표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만 보면 되죠 뭐하고 뭐에요 가로조건하고 획지조건 두 개만 비교하면 되죠 자 그래서 만원에다가 요거 그냥 1.03 곱하면 되고 남는거는 그 가로조건 획지조건밖에 없잖아요 가로조건 뭐에요 100분의 90이고 그럼 0.9고 획지조건은 100분의 100이 1.1이죠 요게 개별료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0.9고 1.1이죠 이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0% 밑이죠 이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0% 위죠 1 곱하기 1 1과 1은 더해서 2가 되죠 0.9와 1.1도 숫자를 더하는 경우에는 2입니다 더하면은 얘도 2고 얘도 2라고요 근데 곱했을 때는 1 곱하기 1은 1이 되죠 이 숫자는 반드시 1보다 작은 수가 나와요 이 숫자의 크기가 같을 때가 제일 크기가 크다고요 그 소리는 지금 요거 곱하면 얼마라는 얘기에요 3%니까 만 삼백이 되죠 만 삼백보다는 작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만 삼백보다 작은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중에 답이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찍어도 그렇게 찍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산을 하면은 만 백 백십 칠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끝자리만 보면 돼요 끝 끝자리가 삼구 이십 칠이죠 끝자리가 7이기 때문에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저하고 할 땐 참 쉽죠 자 그럼 이제 마저 나온 김에 52번 이 형태도 볼게요 52번 이 형태도 52번 형태는 자 요거는 이제 비교치만 구하는 거죠 비준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교치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격차 내역이라는 게 있죠 기타 조건이 마이너스 1이고 환경 조건이 플러스 2이고 가로 조건이 마이너스 2이고 접근 조건이 플러스 3인데 요거 격차 내역은 사례 거에요 대상 거에요 그 위에 보시면은 대상 거죠 대상 사례지역에 속한 지역을 사례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했을 때 비준치니까 대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100으로 잡고 지금 대상도 100으로 잡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럼 99라는 얘기에요 99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그죠 다음에 플러스 2는 102라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2는 98이란 얘기고요 플러스 3은 103이란 얘기에요 그럼 결국은 기타 조건은 100분에 99이기 때문에 0.99 란 얘기고요 플러스 2는 1.02란 얘기고요 마이너스 2는 0.98이란 얘기고 플러스 3은 1.03이란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곱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게 해서 곱하면은 그 결과가 0.2 보다는 작아야 돼요 네 1.02 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 마이너스 1 플러스 2 다 계산해 보면 얘는 없어지죠 플러스 2 마이너스 없어지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플러스 2죠 그죠 단순히 이렇게 하면은 1.02가 나오잖아요 그냥 더 샘 뺄샘으로 하면 1.02가 나오죠 근데 곱샘으로 하면은 반드시 이 숫자보다는 낮아져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4개 중에 찍어야 돼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저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계산기가 없으면 안 돼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로 풀면은 4번이 나오죠 그죠 다음에 이제 53번 형태가 이제 또 유력한 형태가 되는 거에요 이게 비중 가격을 묻는 거죠 비중 가격을 묻는데 대상 부동산이 900이죠 대상 부동산이 900이고 그리고 900이고 사례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5% 우세죠 대상이 말이에요 대상이 900제곱미터이고 대상이 5% 우세죠 대상이 5% 우세죠 5% 우세죠 100분의 105 해서 1.05 바로 써도 돼요 다음에 두번째 줄에서는 사례부동산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며 누가 1000이에요 사례가 1000이죠 사례가 1000이고요 1년 전에 얼마에 거래됐어요 2억에 거래됐죠 근데 이게 1년 전에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점 수정을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자 근데 연간 지가 상승이 또 3%죠 예 지가 상승률이 3%입니다 자 여기도 뭐를 곱해야 된다고요 시점 수정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에서 처럼 1.03 해야되죠 1 플러스 0.03 자 이제 곱하기만 하면 되는거죠 그 얼마에서 2억에서 시점 수정하면 1.03 그럼 이거 써먹었고 이거 써먹었어요 남아있는거는 이거 아직 안썼죠 여기 아직 안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1.05를 곱하고 요거는 0.9인가요 0.9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곱하면은 요거 2억 1000이죠 이렇게 하면은 2억 1000 요거 3구 27 7일은 7 요것도 끝자리가 7이라야 돼요 끝자리가 7인거는 1번밖에 없네요 그죠 이럴때는 끝자리로 아주 쉽게 써먹을 수 있죠 어떻게 끝자리가 나오냐고요 네 10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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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에서 0.9 나온거에요 면적 비교 끝자리 곱하는거 아시죠 근데 5가 나올 때는 5를 빨리 없애야되요 그래야 계산이 빨리 편해져요 5가 없애면 2.1억이죠 2.1억 그럼 2.1의 끝자리가 1 1.03의 끝자리가 3 0.9의 끝자리가 9 끝자리끼리 곱하면 끝자리가 7이 나오는거에요 됐죠 자 다시 이제 앞에 49번인가요 49번을 가시면 요거는 이제 가중평균 개념이에요 사실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기보다는 가중평균 개념인데 인근 표준핵지와 비교한 대상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 표준핵지와 대변 대상토지의 개별료인 비교치를 묻고 있는거죠 자 대상토지가 모두 몇제곱미터에요 1000제곱미터죠 근데 그중에 600제곱미터는 완경사구요 나머지는 평지입니다 이게 완경사지 이건 평지 자 근데 완경사 부분은 인근 표준핵지에 비해서 15%의 감가 요인이 있구요 평지 부분은 감가 요인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전부 다가 평지인게 좋아요 아니면은 일부가 완경사가 있는게 좋아요 전부 다 평지인게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이게 완경사 부분은 15%의 감가 가 있다고 그랬죠 15% 감가 15% 감가라는거는 100%를 기준으로 봤을때는 85%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평지니까 얘는 100%의 가치가 그대로 나죠 그러면 얘가 얘하고 면적이 딱 반반일때를 기준으로 해보세요 면적이 반반이면 가치가 85% 나가는게 반이 있구요 가치가 100% 나가는게 반이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평균하면은 85%와 100%의 한 가운데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게 15% 차이인데 15%의 반은 7.5%니까 92.5%가 되겠죠 맞나요 어떠한 경우에 요 놈도 500제곱미터 요 놈도 500제곱미터일 때는 92.5%의 가치있는 놈을 들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왕경사 부분이 더 많잖아요 가치가 낮은 부분이 더 많죠 그러면 92.5%보다는 밑이다 위다 밑이다 밑 그럼 거기에 92.5%보다 낮은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계산을 안해도 가정평균 개념이 이런거라고요 가정평균에 대한 감을 아시면은 굳이 계산을 안해도 근처를 갈 수가 있어요 그죠 92.5% 또 또 4개인가 근데 85%는 될 수가 없어요 0.85는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은 100%가 다 왕경사라야 이게 85거든요 근데 이게 4대 6이기 때문에 왕경 이 평지가 그렇게 작은 거 아니에요 40% 60%이기 때문에 92.5%에서 멀리 안간다는 얘기에요 92.5%에서 멀리 안가기 때문에 뭐 3번이나 4번 중에 찍어도 찍는거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되는거죠 자 요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가치가 85% 나가는게 60%구요 더하기 가치가 40% 나가는게 100% 나가는게 40% 100% 나가는게 40% 이렇게 된다구요 그래서 요게 그래서 요게 65 30 51% 51% 51% 65 30 68 2 51 맞잖아요 65 30 68 2 51 가기 40% 그러면은 91% 맞잖아요 이렇게 91%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15% 감가되는 땅이 전체에 몇 프로에요 전체 60% 전체 60% 잖아요 15% 감가되는 땅이 전체 60%니까 곱하기 0.6 하면 65 30 61은 9죠 9%에요 9% 감가된다고요 그러니까 91%라고요 전체 100%에서 얘는 감가되는게 없으니까 얘는 뺄 필요 없고 감가되는 것만 빼자는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감가되는 것만 빼는거고 얼마의 가치가 있는건지 가중평경에서 더하는거고 요런 관점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됐죠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거래사립위교법 특히 그 지금 50 1 2 3 이런 형태 요거를 좀 더 주의를 하시구요 다음에 이제 원가법은 원래는 조금은 이제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가법은 작년에 이미 요 54번도 나왔고 55번도 나왔어요 출제가 다 됐거든요 요런 형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험드는 심정으로 그냥 공부하는거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자 54번은 이제 제조달 원가 계산하는거죠 54번은 제조달 원가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죠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이기 때문에 결국 연면적으로 나누어야 돼요 전체 면적으로 그래서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다 대지 면적은 400이구요 옆면적은 1250인데 대지 면적은 필요 없죠 땅 면적은 필요 없죠 지금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1250제곱미터의 밑줄을 그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이 직접 공사비가 42만이고 간접 공사비가 8만4천이에요 그래서 공사비 합계가 50만4천이구요 근데 개발업체의 이윤이 10만이죠 그러면 다 합하면 총 60만4천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적 가격이에요 준공 당시니까 10년 전에 준공 됐으니까 10년 전 가격이죠 10년 전에 60만4천이 발생했어요 단위는 천원이구요 근데 10년 동안 그 건축비 지수가 어떻게 변했어요 10년 전에는 100이었는데 기준 시점 현재는 140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곱하기 100분에 100분에 140 해야 되는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 1.4를 곱하는 거나 다름을 쓰니까 2 4 1 6 해야 되니까 8 4 5 6 0 0 이렇게 되죠 단위는 단위는 천원이구요 8 4 5 6 맞죠 맞나요 경우에 경우에 따라 지금 이게 뭔 소리인가 1.4를 곱한다는 얘기 40% 더 올랐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 40% 계산한거에요 40% 계산해서 더한거에요 40% 계산하면 6 4 24 4 4 16 24 16 24 16 8 4 5 6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참고로 알려드린 참고로 이런 계산법도 있다는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1250제곱미터에요 제곱미터당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8 4 5 6 0 나누기 1250제곱미터 하는거에요 여러분 이제 계산기 있으니까 두드리면 되고 저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요 8분의 8을 곱해요 1250에다가 8을 곱하면 10000이 돼요 10000 그러니까 10000이 되면 동그라미 4개만 하는거거든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1000원이 생략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지우면서 8을 곱하면 되거든 그러면 동그라미 한개 있고 68이 48이죠 85 44죠 48이 36이죠 4 올라가 있으니까 8 8이 67이죠 3이 올라가 있으니까 6 7 6 8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출제하는 사람들도 똑 떨어지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요런 숫자를 주는거에요 요런 숫자 1250 이런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그냥 8을 곱하는거에요 5가 한개 나오면 2를 곱하면 되구요 5가 두개 나오면 2를 두개 4를 곱하면 되구요 분모에 5가 세개가 나오면 분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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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을 곱하면 되요 5 곱하기 2는 10이고 25 곱하기 4는 100이고 125 곱하기 8은 1000이구요 됐죠 다음에 이거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를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얘기해주면 많이 도움될거에요 계산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게 보수같은거 하고 이러잖아요 계산하는데 빨라요 걔네 애들은 저거 계산기 못 사용하잖아요 계산기 사용하지 않고 하니까 또 뭐 이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뭐 25 곱하기 14다 이런건 끝자리가 5가 나오는건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5를 없앤수수로 곱하라고 25 곱하기 15를 50 곱하기 7로 하라고 그럼 350 금방 나오거든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리 기억해놓고 있는거지 끝자리가 5일 때는 곱하기 할 때는 그럼 홀수면 어떻게 하냐 홀수면 한개 더 해가지고 20으로 해놓고 500 해놓고 25 한개 빼면 되지 짝수로 바꿔놓고 한개 빼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또 저기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뭐 324 곱하기 5 이럴때에는 곱하기 5를 하는게 아니라 나누기 2를 한 나누기 2 나누기 2를 하는게 이런게 나누기 2를 하면은 요거 16 2죠 요거는 16 요거는 2죠 동그라미 연기 붙이면 돼요 1622 2가 쉽잖아요 그럼 324 나누기 5 할 때는요 이때는 곱하기 2를 하는거에요 곱하기 하면은 64 8이죠 64.8 이때는 훨씬 쉽지 않나요 나누기 5보다는 곱하기 2가 훨씬 쉽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거는 왜 그런지는 금방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거를 지금 써먹으란 얘기보다는 아 그렇게 하는것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하시고 혹시 생각나면 애들한테도 얘기해주라고 애들한테라도 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데 실제로 써먹느냐 물어보세요 계산할 때 실제로 써먹느냐 물어봤을 때는 안 써먹을 수도 있어요 물었을 때 대답은 하는데 스스로 써먹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 부피 부피 네 1대 8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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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요 그렇게 해도 막상 이 과일 같은거 볼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대답하는데 그것이 이미 몸에 체화가 돼 있어서 평소에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에요 아무튼 고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그런걸 배우는데 이런거 다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거 9996이다 이거 금방 나오죠 102는 100 더하기 2죠 98은 100 빼기 2죠 A 더하기 B A 빼기 B일 때는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에요 그럼 만에서 4 빼는 거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할 때 했다고 그때 인수분해 할 때는 이렇게 했지 인수분해 할 때는 A다기 B A 빼기 B 이렇게만 했으니까 잘 이렇게만 알고 있고 이런건 이제 생각을 안 하는거죠 그런거죠 아무튼 숫자가 재미있어요 자 이제 원가법 그 정액법 중공 후 10년이 견고한 검평 4배 제곱미터에 주택이 있다고 55번이죠 기준 시점 현재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는 100만원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는 30년이며 내용연수가 만료할 때의 잔가율은 10%이다 정액법에 의한 적산 가격은 자 요거는 자 그 밑에 이제 공식도 있죠 정액법 적산 가격 계산 간편 풀이법 있죠 그죠 네 그게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 제조달 원가가 이제 100%라고 치면 이게 세거세 가격이죠 제조달 원가가 세거세 가격에서 얼마만큼을 빼야되잖아요 경관연수만큼을 근데 내용연수가 끝나도 10%가 남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연수 동안에 이 90%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0%를 전체 내용연수로 나누기를 해야되요 그러면은 1년이 얼마씩 떨어지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죠 앞으로 남은 게 30년이니까 이 90%를 총 몇 등분하는 거에요 이 40등분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일단 4등분이 됐고 이걸 다시 10등분으로 나눠야 되죠 10등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한 칸에 얼마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10칸을 나누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 한 칸이 얼마에요 요 한 칸이 요 90%를 40등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몇 개를 내려가야되요 10개를 내려야되요 10년이 됐으니까 세거라면 이만큼 100%의 가치를 갖는데 10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1 빼기 이게 총 감가율이죠 총 감가율이 여기서는 90%에요 총 감가율 그래서 전체 내용연수 있죠 전체 내용연수에다가 곱하기 경과연수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재조달공과 하는거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거에요 이렇게 기억하는게 쉬워요 얼마를 몇 등분해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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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지났느냐 곱하기 재조달공과 이렇게 하라 자 그럼 이게 1 빼기 얼마를 해서요 여기 얼마 90%를 이죠 0.9를 몇 등분 40등분 해서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재조달공과는 얼마에요 400제곱미터인데 100만원이니까 4억이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0.9를 4등분하면은 0.225고요 또 10분의 1 또 곱해야 되니까 0.025고요 곱하기 10을 하니까 2.25죠 0.025 맞나요 0.025 곱하기 4억이에요 여기가 보수 개념으로 하면은 0.775죠 0.775 곱하기 4억이에요 맞죠 다 됐네요 2배하면은 1.55인가요 1.4인데 여기 1.5가 또 있으니까 1.4 1.5 5죠 또 2배하면은 3.1이죠 단위는 3.1억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는 조금은 중요도가 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수익하는 법 계산입니다 이 수익하는 법은 관건이 뭔가 하면 수익하는 법은 수익하는 법은 수익 가격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환원율 분에 순영업소득 순수익이죠 이 순수익은 별거 없어요 순수익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가유순전후 하는 방법이 있죠 가유순전후 할 때 이게 너무 많다는거지 일단 가장 중요한게 뭐에요 환원율과 하는게 자본 수익률 다하기 자본 회수율이라는거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격이에요 왜 회수율을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투입한 그 원금이 결국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 말고도 회수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문제에서 요렇게 자료를 주느냐 아니면은 토토건건 자료를 주느냐 아니면 지지저저 자료를 주느냐 아니면 부저저 자료를 주느냐 이걸 내가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거에요 이 넷준이 어떤 자료를 주느냐는거에요 근데 고맙게도 문제에서 환원율을 알려줬어요 이 부동산의 환원율은 몇프로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요 순수익만 하면 되니까 요런 문제는 풀어야 돼요 금방 그죠 그게 40 57번 문제가 그거죠 57번 보세요 A부동산에 A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 연간 예상 총소득이 5천만원이고 운영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0%를 차지하는 경우 평균 공실률을 감안한 A부동산의 수익가격은 얼마인가 단 인근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10%이고 환원율은 10%라고 한다 알려줬잖아요 환원율을 그럼 나는 뭐만 구하자구요 순영업소득만 구하자구요 가유순 해서 구하자구요 가유순 50% 그렇잖아요 가능 총소득이 얼마에요 57번 가능 총소득은 5천만원이고 유효는요 공실률 알려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천만원 곱하기 0.9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끝까지 안해도 돼요 왜냐하면 영업경비가 유효의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0%라고 그랬으니까 5천 곱하기 0.9 한 상태에서 다시 0.7 곱하기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순 나왔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누기 뭐하는거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식만 다 써놓고 보면 미리부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식을 다 써놓고 나중에 계산하는게 요령이에요 그러면 계산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 0.9 하면 4500에다가 곱하기 0.7 하면 0.35 4.7이 31 3.150에요 3.150 3.150에 나머지 나누기 0.1 하면 3.150 배치 순서는 똑같아요 3.150 배치 순서대로 찾으면 돼요 맞죠 배치 순서만 알면 되니까 숫자의 배치 순서 자 그러면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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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식의 지금 그 하는 일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56번을 보시면 56번은 56번은 연간 예상 총 수익이 100만 원이고 연간 예상 총 비용이 30만 원 했으니까 순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죠 1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익을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구하도록 돼 있죠 지금 순수익 됐어요 그럼 환원율은 환원율은 5%와 2%를 더하는 방식이죠 거기 연간 할인율이 바로 수익률과 같죠 그러니까 이 환원율은 지금 수익률 5%와 해수율 2% 이렇게 구하도록 돼 있어요 0.07 자 그러면 70만 원 나누기 뭐에요 0.07이니까 그건 천만 원이죠 이것도 그래요 지금 숫자가 7위에는 전부다 0밖에 없죠 이 배치 수익 배열 순서가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숫자가 똑 떨어져요 1234 나누기 12.34 하면 얼마에요? 1234 나누기 12.34 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배치 순서가 같잖아요 배치 순서가 같으면 다른 숫자는 싹 없애고 1000 나누기 10하고 같은 거에요 배치 순서가 같을 때는 다른 숫자가 의미 없어요 1000 나누기 10이요 그럼 동그라미 한 개 없애면 돼요 100이에요 100 확인하려고 지금 1234 나누기 12.34 누르고 있죠 아시겠어요 어떤 숫자도 마찬가지에요 625,756 나누기 625.756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만 하고 10만 10만 하고 10만 제일 끝단이 한 10,100 10만 이잖아요 10만 나누기 여기에 단위 수가 100짜리잖아요 10만 나누기 100 하면 된다고 동그라미 두 개 없애라면 배치 순서가 같을 때는 배치 순서가 같은 거에요 이거는 배치 순서 같기 때문에 떡 떨어지는 거에요 됐어요 숫자가 참 재밌는 세상이 많죠 자 다음 그러면 요거는 56번은 그렇고요 그럼 58번은 뭐에요 58번은 58번은 지지저저인가요 부저저인가요 지지저저죠 자 근데 지금 58번은 문제에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알려줬죠 59번은 부채감당법에 의한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그거 안 알려주고 물어도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가 뭔가면 58번에서는 지분 배당률이 키포인트고요 59번에서는 부채서비스액 나누기 순영업소득이 키포인트에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 자료를 주느냐 문제에서 지분 배당률 자료를 주느냐 부채감당률 자료를 주느냐 여기에 따라 얘는 지지저저로 가야되고요 얘는 부채저로 가야되요 그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거에요 그래서 58번의 경우에는 지지저저죠 지지저저 이 지는 뭐구요 지분 비율 몇 프로에요 내꺼 총 1억 중에 3천이 내꺼죠 30% 여기는 자동으로 70%에요 30%니까 70% 여기는 지분 배당률 15%죠 15% 여기는 여기는 10%인가요 저당상수 10% 그러면 여기는 4.5%가 나오고요 여기는 7%가 나와서 11.5% 됐죠 근데 59번은 지금 부채 서비스액과 순영업소득을 줬기 때문에 부채감당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부채감당률은 부채감당률은 1억분에 1.2억이니까 그냥 1.2죠 부채감당률 1.2 부채감당률 여기 1.2겁 저당별 저당상수 남에게 얼마에요 0.6이고 저당상수는 0.1인가요 이거 곱하면 0.07이죠 7.2% 이렇게 이것만 알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거죠 그런데 60번이 조금 더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단지 하는 율만 구하는 문제죠 그런데 60번은 수익 가격을 묻는 거죠 그게 좀 더 좋은 문제예요 수익 가격을 물으면 나는 뭐하고 뭐를 계산해야 돼요? 순수익하고 하는 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하고 하는 율 그런데 60번에 순수익을 안 주고 유효를 줬죠 유효가 얼마예요? 4천만 원이고 경비를 줬죠 1,200만 원을 줬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순영 2,800이고 줬고 이제 문제는 환원율이라고 그런데 환원율인데 자료가 어떤 자료예요? 자료가 토지건물 줬잖아요 자료가 토지금을 줬기 때문에 무슨 자료예요 이게? 토토건건 자료라고 토토건건 그러니까 수익률 다하기 위해 해수율 자료냐 토토건건 지지조조 부조조의 어떤 자료냐 이렇게 가시라고요 이거 그럼 토지 비율이 얼마예요? 토지 비율 40% 건물 비율은 자동으로 60% 토지하는율 몇 프로? 5% 건물하는율은 10% 이러면 여기 곱하면 2% 더하기 여기 곱하면 6% 더하면 8% 다 됐네 다 구했네 그럼 2,800 나누기 0.08이죠 이게 숫자가 2가 3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반띵 3번 하면 돼요 0.04분에 1,400 한 번 더하면 0.02분에 700 한 번 더하면 0.01분에 350 배치 순서가 350 찾으면 돼요 355,000이죠 됐나요? 쉽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만 바꿔서 몇 번 연습하면 돼요 숫자만 바꿔서 몇 번 연습하면 그러면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패스를 하시고 과감하게 됐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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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